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집안에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실내 환경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자 자타공인 살림의 여왕이라는 주부 강은숙 씨의 집 한눈에 봐도 깔끔한 집 평소에도 청소를 자주 하고 집안 곳곳의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먼지를 완벽히 차단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보통 먼지가 이런 창틀 같은 데 많잖아요 이런 데에도 창틀이든지 아니면 구석구석 모서리 같은데 먼지가 좀 많이 쌓이죠 바깥보다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던 실내에도 미세먼지의 공포가 존재한다 수면 시간까지 포함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인 방 책이나 작은 소품들에도 먼지가 쌓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피부를 맞대는 의류도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외부에서 옷에 묻혀 들어온 먼지가 실내 공기를 더럽히는 큰 오염원이 되기 때문이다 옷도 밖에서 입고 들어온 옷들을 털질 않아서 먼지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얘네가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만 놔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서 방바닥 같은 데도 먼지가 떨어져 있게 되고요 물티슈라든지 해서 이렇게 닦아보면 정말 까맣게 묻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먼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밖에서 현관 밖에서 조금 들어오시기 전에 좀 번거롭더라도 벗어서 밖에서 좀 털고 들어오시면 그나마도 조금 아주 제거 되지는 않겠지만 그 미세먼지가 그렇죠 조금은 좀 집 안으로 덜 들어오겠죠 먼지가 가족 모두가 활용하는 중심 공간인 거실은 외부에서 오염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곳이다 특히 겨울철 단열을 위해 외부 공기를 장기간 차단할 경우 유해물질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하루에 한두 번씩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내외 온도차가 큰 추운 날씨에는 오히려 공기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높은 환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맞은편 방이나 현관문을 함께 열어 바람길을 만들어주면 효과가 높다 야외 미세먼지가 걱정된다면 대기질 정보를 참고해 좋은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다 환기를 언제 해야 되느냐 환기라는 목적이 결국 밖의 공기가 깨끗하다는 조건 하에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결국 고농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농도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가능한 차단하고 실내를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결국 공기정화 설비를 잘 활용하고 또 환기부의 요가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오염도 상황에 따라서 잘 구현되어야만 실제적으로 실내 미세먼지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